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0시 기준 3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구 요양병원에서 6명 추가돼 누적 47명으로 늘었습니다. 남구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7명이 확진돼 누적 10명이 됐습니다. 0시 이후에는 90여 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은 4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이틀 전 16명, 어제 20명에서 급증했습니다. 경북은 4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